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이번 타이틀곡은 Love Sick Girls라는 노래인데요 Freedom Spirit이 있는 소녀들의 사랑에 달리는 그런 노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야외에서도 많이 찍고 뭔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었어서 블랙핑크가 좋아해줄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기분 좋은 설레 저 연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네?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1인 2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재밌었어요 의상이랑 세메을 딱 꾸미고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프로페셔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되게 아름다운 꽃밭입니다 되게 슬픈 러블딩 절이어서 뒤를 보면 되게 컵한 모습이죠?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 감정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뮤비에서 가장 기대되는 씨는? 저는 아무래도 지수 언니가 물에 뛰어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장면이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엄청난 연기를 펼치셨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마다 잠깐일지도 몰라 우린 무얼 찾아서 헤매는 걸까 But I don't care Do it all will and over 내 세상 속에 너만 있으면 돼 I don't care 잘못된 핑크를 사서 약간 차는 방식으로 아 맞습니다 아 네 이게 생각보다 쉽게 안 보시더라고요 부셔봐도 돼요? 이거 안 쥐있네 짜 이렇게 두부를 어저어 여기부터 이렇게 짜 다 됐어요! 어땠어요? 시원했죠? 저희는 곧 여기서 안무시 댄스! 기도를 해서 몸을 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댄스! 아 추워! 아 추워! 저희의 첫 정규 앨범 앨범이 곧 발매되는데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의 정규 앨범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러브스틱걸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웬이기 때문에 앨범에 indulge 하하 안녕! 나 이제 둘에 안들어가면 현嗑임 안녕! 안녕! 아냐 I'm afraid I don't I don't think I'm out So we're down with your people now